친구들 안녕 오늘 하루랑과 함께 할 말씀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빌리뽀서 2장 9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빌리뽀서 2장 9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신 분 그분은 예수님이셔 높으신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파이팅 내일 또 만나 안녕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